한 부천시의원이 해외연수 중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국민의힘 박해숙 시의원은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의 갑질과 폭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지난 4월 프랑스 연수에서 임 위원장이 공무원들에게 의전 문제로 혼을 내고 여행가방을 들도록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. 연수가 끝나갈 무렵에는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함구하라며 폭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. 임 위원장은 갑질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폭언에 대해서는 따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.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국내 연수기관에 한 시의원이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